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한 해가 저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올해는 백화점들이 11월 초부터 트리 장식을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나 먼저 연말 분위기를 내는 이유를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에 눈 내리는 마을을 본 딴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외벽 장식도 앞당겨지고 처음 트리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11월 중화순이던 백화점 크리스마스 장식이 월초로 빨라진 겁니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선점하기 위한 트리 제작에 해외 명품 브랜드까지 가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백화점에서는 매출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통상 1년 중 가장 장사가 잘 됐던 겨울 전기세일이 소비심리 위축과 해외 직구 등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것도 유통가의 때이른 크리스마스 경쟁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시민들은 일단 즐겁다는 반응입니다. 트리 예쁘고 SNS에 올리려고 하지만 소비심리만 부추기는 지나친 마케팅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게 아닌 입장에서 동일한 프로포션을 반복하는 게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유통업체의 궁여지책으로 두 달이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우서입니다.